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앞에 조금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반도체랑 태양광 주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원래 이걸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한지가 한 한 달이 됐는데 이거를 글로 적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그냥 쭉 라디오처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앞부분은 테슬라 얘기인데 테슬라의 모바일 서비스 테크니션이 모델 Y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출장 서비스를 나갔던 상황에 대해서 트윗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벤쿠버에 사는 테슬라 팬이 몇 장의 트윗을 올리면서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정도까지 21일부터 22일 정도까지 벤쿠버에 폭우와 눈이 쏟아졌었고 벤쿠버에는 수천 세대가 정전되는 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았던 시기에 이렇게 폭설을 뚫고 등장해서 테슬라의 모바일 서비스 모델 S를 타고 와서 모델 Y 차량을 수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자동차도 그냥 정말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로서 취급되기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험들은 소비자에게 테슬라 사용자로서 소속감 내지는 얼리어답터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할리데이 업데이트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2024 8.25 펌웨어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소개드리진 않겠고 슈퍼차드 디스플라이의 개선이나 뭐 그리고 문박스 기능이 기능에서 추가된 것들이 재밌어서 봤는데 이 두 가지 경적 소리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바로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결국은 이런 것을 결국엔 가능케 하는 펌웨어 OTA를 이룬 기업이 아직까지는 테슬라나 니오 정도만 두 개 정도만 꼽히는 것 같습니다 SOTA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OTA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는 걸 의미하는데 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으로 주로 쓰고 있죠 근데 펌웨어 OTA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FOTA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니오 같은 경우는 니오의 OTA 부분을 보여줬던 내용은 니오의 OS 2.70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내비게이션 온 파일럿스라고 해서 NOP 기능을 업데이트했을 때가 있었죠 해당 기능은 모빌아이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고 뭐 니오가 맵의 정확도상 준비만 됐다면 고속도로 중심으로 레벨 3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지리자동차까지 슈퍼비전을 탑재한 채로 합류를 하게 돼서 같이 좀 맵을 모은다면 대도시 간선도로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선 도시 위주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가 이 펌웨어 OTA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 니오가 이제 펌웨어 OTA 2주년이라 그래서 대놓고 우리는 이걸 이룬 지 이제 뭐 2년이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2분 동안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10월에 처음 OTA를 펌웨어 OTA를 시작해서 이제는 2주년이다 이겁니다 도메인 통합을 이뤘다고 자랑도 하고 뭐 여러가지 소개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다 디테일을 찾아서 말려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쭉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뭐 내연기관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쭉 이어가 볼게요 이 두 가지 차트를 놓고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중국에서는 2019년에 이미 전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플러그인 차가 팔렸고 노르웨이에서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신차의 60%가 전기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워낙에 수력발전이 이미 96%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탄소배출이 원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랑 선박이 받출하는 탄소배출 정도만 잡는다면 이미 충분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배출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나라죠 그리고 영국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플러그인이 16%를 차지했고 그리고 독일은 이어서 20%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런 내연기관 차를 금지하는 타임라인이 공개된 곳들이 좀 많아졌는데 노르웨이가 2025년에 제일 먼저 내연기관 차와 밴 판매를 금지하고 2030년에는 영국과 독일, 아일랜드와 인도,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2035년에 없애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심화드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예전에, 아 그리고 얼마 전이죠 고태봉 센터장님이 3프로TV에 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영감을 받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처음에는 전기차라고 얘기를 드렸었다가 한 세 달인가요? 네 달 전부터 모빌리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니우도 투자를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시잉 머신이라든지 모빌리티가 바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모빌리티와 태양광의 미래에 투자하는 제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정책 당국자들과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옛날에 10년 전 재생에너지 섹터를 다루듯이 좀 많은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실제로 정책 당국자들은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그 논리를 심화서 들어가 보면 시진핑이 206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던 게 좀 저는 아직까지도 인상적입니다 그게 인상적인 이유는 타임라인으로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국가가 2050년도에 보통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2060년인 게 뭐가 그렇게 인상적일까 물론 많이 쓰고 있지만 인상적일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각 국가들마다 탄소의 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감소하는 게 있죠 그래서 넷제로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대략 2050년을 잡고 있는 건데 미국은 2000년대쯤에 이미 탄소피크를 찍었었고 그리고 한국은 2018년도에 탄소피크를 찍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피크는 언제일까요? 중국의 탄소피크는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탄소를 줄여가면서 앞으로의 30년 동안 시간을 갖지만 중국은 2030년 이후 약 30년 만에 중립을 이루기까지 그 사이즈가 큰 국가가 이미 엄청난 정책적 드라이브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중국은 에너지 믹스의 약 70% 정도를 석탄 발전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죠 그래서 53%는 인도네시안 석유를 쓰고 있고 그리고 28%는 호주산을 사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무슨 일을 겪었죠 최근에? 최근에 호주의 석탄을 그리고 철광석 문제로 이런 부메랑을 맞으면서 전력난을 좀 겪고 있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다 셧다운이다 이런 건 아닌데 중간중간 공장이 멈춘다는 내용은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를 그레이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아예 그냥 국가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쪽에는 D등급이나 C등급을 줬고 이런 쪽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전력이 뭐 5일이나 4일 정도 그렇게 가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런 항행의 자유라든지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좀 위협을 느꼈을 때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건드리면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압박을 넣었을 때 중국은 생각보다 많은 압력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를 조금 확장시켜 보죠 1970년대에 높은 원유 가격으로 인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1973년과 79년에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인해 횡재를 만났었었죠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G7이나 사우디 등과 접촉하면서 이런 석유 수출국이던 소련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의도적으로 G7과 사우디 등과 접촉했던 NDSS-66죠 이 작전을 하면서 석유 가격을 의도적으로 내렸고 석유 수출국이던 소련 그리고 석유 수입국이던 미국 사이에 이런 본질적인 판을 뒤흔드는 파괴시키고 교란시켜서 그 결과는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셀가스 혁명에 심입어서 에너지 자립을 이뤄냈고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40년 만에 입장이 전혀 뒤바뀐 그런 상태를 만난 거죠 당시에 원유를 팔아서 세계에 힘을 얻던 소련 원유를 수입하는 약점이 있던 미국 그리고 2020년 원유를 팔아서 힘을 얻고 있는 미국과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약점이 있는 중국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에너지 자립을 이루려고 할 거란 생각입니다 국방 분야에 대해서 전략 비축류 차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체적인 원유 수입 의존도와 석탄 수입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고 싶어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에 있었던 이번에 중국의 호주 석탄 사례를 통해서 중국이 조금 더 강하게 느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세계 1위의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로 하여금 에너지 자립을 조금 더 빨리 당겨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이전보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당겨올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란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을 끊임없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력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보면 휘발성이 있는 풍력과 태양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인 배터리의 만남은 필연적이고 그리고 이 배터리의 개발은 또다시 전기차 기술과 모빌리티 기술 한마디로 전선으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어디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력적으로 배터리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술이 또다시 전기차의 확장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에너지는 배터리와 만나고 배터리는 전기차 기술 모빌리티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차 혁명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겠죠 그렇게 볼 때 중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에너지 믹스를 보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20년간, 30년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재생에너지로 돌리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태양광이 밸류체인이 다 형성이 돼 있으므로 태양광이 유력하고 아직 많이 주목받고 있지 않으며 그 성장세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견고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할 거라 예상합니다 반대로 좀 보자면 미국에서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테크워죠 기술전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유력하다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지금의 블록경제 차원에서는 중국과 미국계, 중국계와 미국계를 조금 더 나눠서 보고 있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각 국가가 거는 드라이브가 얼마나 이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의 영향이 중국에서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태양광 쪽은 미국에서 영향을 준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또 반도체죠 그러니까 각 국가가 걷는 드라이브가 얼마나 상대방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이 독립성을 이루고 있는가까지를 봐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는 클린패스 5G나 차세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모뎀칩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칩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로 대두되는 고성능의 파운더리나 이런 테크 분야로 가기 위한 부분은 중국이 철저하게 지고 들어갈 겁니다 테크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돈을 벌면서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일부러 퀄컴의 반독점 규제를 빠르게 풀어주고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퀄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등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은 암암리에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태양광 쪽을 받고 미국 쪽은 반도체 사업을 주로 받습니다 장기전을 바라보는 중국의 약점은 결국에는 에너지 독립에 있다는 점이고 미국의 우려는 테크 기업의 기술 선점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타슬라나 태양광,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그리고 예전에 태양광을 투자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좀 정리하게 됐고 최근에 그런 석탄 소식으로 하여금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